구독자 천만명 기념 감사합니다. 천만명? 아 천만명이래. 아니 천명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검소합니다. 사랑해요. 손동장 해야지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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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야지 이거 이거. 안해? 사랑해요. 끝내자. 끝냅시다. 두 손으로 해야지. 사랑해 해봐. 다시 찍어갈꺼야. 사랑해요 진짜 못한다. 다시 찍어갈꺼같아. 그만 찍어. 내 얼굴 안보이잖아. 안 돼. 안 돼요. 얼굴 안보이냐는. 내가 태도감. 나는 눈만 보여도 예뻐. 내가 왕이다. 자 함 더. 사랑해요. 아 뭐야. 힘들다. 사랑해요. 한 손 더. 이쪽 반대 손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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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. 저거늘 몰라요. 어딨다. 덤보이네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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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명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특히 막판에 제가 깔딱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한 번에 한 40명 정도 지원해 주신 나태주님의 팬들에게 듣기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의 골수팬 소달구지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누구지? 저희 채널 이름이 봉쥬르방송국 그리고 끝장보기 이런 방송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시청해 주신 그 외에 우리 유튜버들 그리고 이름 없이 봐주셨던 우리 일반인분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1년 7개월 가량 걸렸습니다 1년 7개월이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이제 5천 명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수도 거의 1,000개 삭제한거 그리고 뭐 강지 삭제된거 빼면은 거의 1,000개 영상수 1,000개 구독자 1,000개 딱 맞게 달성했습니다 참 어렵게 달성했죠 영상 몇개로 되시는 분도 많은데 쉽게 달성한건 아닙니다 어렵게 달성했어요 입모양이 뭐가 안맞네요 지금 말하는거고 저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천단대로 끝날 사람은 아니에요 만달 이상 갈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보여드릴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것도 좀 좀 더 기대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지금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